음악 안녕하십니까 대한농도의 이사 범사팔단 정성대입니다 조선세법 초습부터 천지인 네가지를 공부할건데요 오늘은 초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습에는 격법, 잡법, 세법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격법을 보시겠습니다 격법 칼을 밑에서 위로 뽑아 머리 위로 올리고 즉시 정면을 무릎까지 내려친다 칼을 왼쪽 어깨에 붙이듯이 하면서 좌측으로 돌며 상대의 칼을 받아 흘리고 칼을 우상으로 돌려 좌하로 내려친다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칼라를 오른쪽으로 돌려 좌하에서 우상으로 쳐 올리고 즉시 오른쪽으로 돌며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오른발을 좌하로 비스듬히 치고 왼쪽 어깨 위로 둘러맨다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좌상에서 우하로 비스듬히 치고 오른쪽 어깨 위로 둘러맨다 칼을 머리 위로 크게 들었다가 왼발을 뒤로 물리면서 칼을 내려 중평을 한다 퇴보 군란하고 납도한다 퇴보 군란하고 납도라 퇴보 군대 퇴보 군대 퇴보 군대 퇴보 군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날이 위로 가게 하여 앞으로 뽑아 중평을 하고, 즉시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틀어 목을 찌르고, 제자리로 돌아오며 중평을 한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틀어 배를 깊이 찌르고, 제자리로 돌아오며 중평을 한다.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틀지 않고 명치 위쪽을 똑바로 찌른다. 칼자루를 왼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오른발이 나가며 상대의 좌측 가슴을 찌른다. 칼자루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왼발이 나가며 상대의 우측 가슴을 찌른다. 왼발을 뒤로 물리면서 칼을 당기며 중평을 한다. 퇴보 군란하고 납도한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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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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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찾고! holistic 잡고! 세법 세법 세뽀 세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